필살 마인드 전법. 주식 투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인 자신이다. 일 주식 투자 사업에서 마인드의 중요성.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거듭 말하지만 주식 투자는 사업이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즉,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자본을 투입해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특별한 준비 없이, 특별한 노력 없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 뛰어든다.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없듯이 주식 투자 사업도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른 사업체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사업 운영 노하우와 자본이 쌓이면서 수익이 불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 투자 사업은 오직 사장인 자신만 관리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수한 사업 아이템과 함께 능력 있는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즉,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종업원을 선발해야 하며,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유용하게 고용해야 하고, 이들의 의료보험, 고용보험, 출결관리, 인사고과, 인센티브, 지급, 종업원 간의 안력 조정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 사업은 오직 사장인 자신만 관리하면 된다. 오로지 자신의 관리만이 성공의 핵심 키포인트가 된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사장인 투자자 자신의 투자 마인드 확립과 유지가 매우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된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은 사업이라도 방만한 운영과 사장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이 있더라도 철저한 투자 마인드와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서 투자 마인드 확립을 위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바보와 하수 투자자들 바보와 하수 투자자들만이 미래의 시세를 예측하려 애쓴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전문가나 고수들은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미래의 종목 시세를 잘 알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어느 고수도 어떤 전문가도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다. 물론 특정 종목의 시세를 자신이 만들고 조정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력을 가진 작전 세력의 경우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작전 세력은 예외로 한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나마 얼마 하지도 않는 노력 중 대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는 데 쓰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바보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만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수들은 예측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확고한 매매 원칙과 위험 관리에 기반한 자금 전략에 의해 수익을 얻는다. 주식 투자 사업에서 고수들은 시장을 예측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의 대부분을 미래 시세에 예측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확고한 매매 원칙과 미래에 발생하게 될 시세별 대응 노하우 개발에 애쓴다. 바로 이 점이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다. 고수는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언제 주식을 매수할 것인가 시장 진입 원칙 얼만큼의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매수할 것인가 자금 투입 규모의 원칙 언제 팔 것인가 수익 실현 원칙 하락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위험 관리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사안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둔다. 이에 반해 일반 투자자들은 그들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정작 수익이 나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손실이 날 때는 제때 손절하지 못해 손실을 크게 만들곤 한다. 고수들은 시장에 순응하지만 하수들은 하늘에 기도한다. 고수는 시장에 대응할 때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시장에 순응한다. 시장에 대응하면 돈을 잃게 된다. 시장을 역행한다는 것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 사업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올라타야 한다. 주식 시장만큼 변절이 아름다운 곳이 없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반해 하수들은 자신의 투자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려 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다. 하느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절대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주식 투자 사업에서 성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확고한 매매 원칙과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 위험 관리에 기반한 현금 관리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확고한 투자 마인드의 확립인 것이다. 성공 투자 마인드를 가지기 위한 조언 주식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주식 시장은 일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고수는 자신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보다 초연한 자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을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안달하고 조바심 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주식 투자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주식 투자 사업에는 매매 손실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라.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라는 비즈니스를 영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주식 매매로 인한 손실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실이란 자신의 매매 원칙에 의해 손절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손실에 익숙해지고 손실을 더 많은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 원칙에 벗어난 손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리 정한 손절매의 기준을 벗어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은 주식 투자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벗어난 말 그대로 주식 투자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식 투자 사업에도 불황기와 호황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사업에도 각 업종에 따라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듯이 주식 투자 사업에도 호황기와 불황기가 있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불황기에도 고정 투자비로 인해 인건비, 임차료, 마케팅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지만 주식 투자는 현금화해 들고 있으면 되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 투자에서 불황 하락장이 깊어질수록 호황강세장이 멀지 않았음을 잊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식 투자 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매매 손실 위험이 아니라 시장 이탈 위험이라는 점을 인식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결코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이 한참 정점에 다다를 때 들어와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 시장을 떠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시기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식 시장이 활황이라는 얘기가 이슈화되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아질 때이다. 보통 이때쯤 되면 주식 시장은 절정에 도달 직전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평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마저 주식 투자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된다. 따라서 주식 시장은 하락으로 치닫게 되고 주식 시장의 정점에 임박해서 시장에 진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며 투매를 하고서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시장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주식 시장을 벗어날 수 없다.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마련이지만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은 시장의 상승 움직임을 아예 무시한다. 점점 더 매스컴에서는 주식 시장 활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도 애써 시장을 외면한다.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어만 가고 뉴스와 신문에서는 온통 주식 시장에 대한 황금빛 전망이 도배되기 시작한다. 이때쯤 되면 예전에 손실을 많이 하고자 하는 욕구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등으로 인해 결국은 다시 주식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가 또다시 천장 부근이 된다. 그리고는 조금 버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손실을 보게 되고 결국 시장이 대폭 하락한 다음에야 투매하듯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던지고 떠나게 된다. 말 그대로 악순환의 반복인 것이다. 주식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수록 주식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물론 매매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불황기에 시작한 사람들만이 다가오는 호황기의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주식 시장은 더욱 그렇다. 불황기에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만이 주식 시장의 활황기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수익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 영위 등으로 인하여 주식 시장의 관심과 공부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필자가 함께하는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려 주식 시장의 흐름을 알아둘 것을 추천한다. 이 작은 노력이 주식 시장이 활황으로 터나는 시기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손쉽게 성공하는 사업이 없듯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주위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도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 혹해서 또는 매스컴의 장밋빛 전망에 특별한 준비 없이 한탕해보려고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주식 투자라는 비즈니스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매우 큰 분야이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주식 투자 공부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매 원칙은 매일 반복해서 숙지하라. 고수들이 바보라서 매일 매매 원칙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이 아니다. 영업용 차량을 모른 운전사들이 오너드라이브들보다 훨씬 사고 발생률이 낮다고 한다. 물론 그들의 운전 실력이 더 높은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운전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결과이기도 하다. 영업용 차량을 모른 운전사들의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운전을 시작하기 전 운전 수칙을 반복 숙지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운전 수칙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자, 과속을 하지 말자, 교차로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살피자와 같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아는 평범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매일 운전을 하기 전에 숙지했던 그 1, 2분간의 시간이 사고율 감소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원칙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일 반복해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주식 투자 경험이 쌓이면 자신의 매매 원칙이나 투자 원칙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다. 상당수 고수들은 그들의 투자 원칙이나 매매 원칙을 모니터 옆에 놔두고 매일 장전에 중요한 거래 전 반복해서 숙지한다.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매매 원칙을 작성해서 정리한 후 매일 장전에 5분만이라도 반복해서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짧은 5분 동안의 시간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을 뻔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이익으로 끝날 뻔한 거래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매매를 하게 되면 결정적인 큰 손해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의 내용은 필자가 함께하는 주식 투자 성공 비법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에서 매일 다짐을 하는 투자 원칙들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장전이나 중요한 거래 전에 재확인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실패마저도 성공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잊지 않는다. 2. 나는 매일 내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들이 없으면 얼마나 그리울 것인지 잊지 않는다. 3.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진심어린 친절과 미소로서 대한다 남을 위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임을 잊지 않는다. 4. 나는 나의 건강한 신체와 외모를 위해 절제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내 몸의 최고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도 될 수 없음을 잊지 않는다. 5.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한 실력 배양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인색함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손해로 돌아옴을 잊지 않는다. 6. 나는 내가 신이 아님을 잊지 않는다 하수는 정확한 내일을 예측하려 애쓰지만 고수는 상황별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쓴다. 7. 나는 매매 원칙에 어긋나는 매매와 손절 기준을 넘긴 주식 보유는 절대 하지 않는다. 매매 원칙을 어기는 순간 현재의 수익마저도 조만간 감당할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옴을 잊지 않는다.